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는 충북명장, 기능장, 기능대회 수상자 등 숙련기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능인들은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매년 봄, 가을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기능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발길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르신들의 미소가 번집니다. 현장에 이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일 다가온 봄을 반기는 화창한 아침, 충북보흥군 마로면에 위치한 복지회관에 다양한 분야의 기능인들이 모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 주관으로 열리는 농촌사랑기능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촌사랑기능봉사는 1989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낙후된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기능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류수선, 칼갈이, 생활안전을 위한 가스, 전기, 자동차 점검 등 매년 다양한 분야로 농촌을 찾아갑니다. 숙련된 기술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능인들이 있어 농촌마을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